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입니다.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책이며 시크릿 책의 근원이라고 밝힌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월러스 워틀스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현대 모든 자기개발서의 원천이 되었던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크릿 뿐만 아니라 나폴레온 이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등등 후대의 모든 경영서와 또 자기개발서들은 모두 이 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만 먼저 봐서는 아니 부자가 되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먼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책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엄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명백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법칙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깨우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누구나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에 올라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법칙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한다면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요. 지금부터 오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정사정 없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거래할 필요가 없이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거래 때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많은 현금 가치를 거래 상대에게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는 것의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되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된 종이, 잉크, 그리고 기타 재료들의 가치의 합이 책 가격보다 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에 담긴 내용 덕분에 수천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었다면 책을 판 사람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현금을 받고 엄청난 사용 가치를 준 셈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한 점 있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라면 이 그림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나간다고 쳐봅시다. 내가 그 그림을 베핀 레이로 가져가서 영업 능력을 발휘해 그곳에 사는 어떤 에스키모에게 500달러어치의 가죽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면 나는 그에게 부당한 짓을 한 것이 됩니다. 그 에스키모에게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 에스키모에게 똑같은 털가죽을 받고 그림 대신에 50달러짜리 총을 줬다면 에스키모 입장에서는 훌륭한 거래를 한 셈입니다. 총은 그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총을 이용하면 에스키모는 훨씬 많은 털가죽과 음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총은 모든 면에서 그의 삶에 도움이 되며 그를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경쟁 단계를 벗어나 창조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물품 중에 고객에게 그 가격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물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거래를 중단하도록 합시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남을 물리쳐야만 하는 업종에 몸을 담고 있다면 즉시 그 업종을 떠나세요. 모든 거래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 이상의 사용가치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거래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라면 급료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직원들로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그 대신 발전을 원하는 직원은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의 원칙이 가득한 업체로 만드세요. 당신이 이 책에서 얻는 것을 당신 직원들은 당신의 업체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이 불을 향해 밟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업체가 되어보세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다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 물질에서 불을 일궈낼 수 있다고 해서 부가 허공에서 그냥 만들어져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봉틀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이든 어디든 누가 만들지도 않은 재봉틀이 그냥 툭 떨어질 때까지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다 대고 재봉틀 생각이나 계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봉틀을 원한다면 재봉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을 향해 오는 중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세요. 일단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재봉틀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재봉틀은 분명히 도착한다는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재봉틀을 이미 당신의 것으로 여기세요. 그럼 그 재봉틀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메인에 살고 있다면 텍사스나 일본에서 온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거래를 통해서라도 결국 당신은 원하던 것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서로 교류하며 이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마세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충만한 삶을 구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의 바람이 기존의 재봉틀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수백만 개의 재봉틀을 더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열망과 신념으로 특정 방법에 따라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을 작동시키는 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재봉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도 당신이 원한다면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더 많이 요구하세요. 당신 내부의 근원 물질은 당신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모두 실현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갖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은 전능한 존재가 좀 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자 심통이 난 꼬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꼬마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골이 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음악이 맴도는데 손이 그걸 못 따라가요. 꼬마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음악이란 바로 근원 물질에서 비롯되는 충동으로 이 충동에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됩니다. 그 꼬마를 통해서 음악적인 모든 것이 표현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 즉 근원 물질은 인간을 통해서 살고 행하고 즐기고자 합니다. 신은 나는 인간의 손을 빌려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나는 인간의 다리로 하여금 내 심부름을 하게 하고 인간의 눈으로 하여금 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인간의 혀로 하여금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고자 하며 또 와 같이 말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서 표출되고자 합니다. 신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자들은 피아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악기를 가지게 되어 각자의 재능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기를 바라며 미척 감각이 탁월한 자들은 주변을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각질을 다니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은 옷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라며 좋은 음식을 음미할 수 있는 자들은 인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은 신이라는 이 무한 존재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다름 아니며 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작은 소년을 통해 그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가 되고자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을 향해서 이러한 열망을 집중해서 표현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점을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자기 희생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이 신의 뜻이며 자연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이 천지창조를 이미 끝냈으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한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 이상으로 많은 것은 바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를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나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리고 그것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강하게 투영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고 새집에서 살았으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부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그렇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 것 즉 자신이 사는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깔 새 카페트와 추운 날씨에 난방용으로 쓸 무연탄 난로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했던 그는 몇 달 만에 이것들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애초에 너무 조금 바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샅샅이 조사한 그는 필요한 곳들을 모두 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퇴창을 하나 저쪽에는 방을 하나 새로 내고 하는 식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는 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그는 특정 방식대로 살며 그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그는 세례내던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던 이미지 그대로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더 큰 것들을 얻고자 전진하려 합니다. 그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당신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라 제 6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으로 원하는 집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첫 단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그림도 없이 그 이미지를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모호하고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뭔가 좋은 일이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식의 계략적인 바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을 많이 하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오래 살고 싶다는 식의 바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 바람도 누구나 다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한글 자물을 그냥 보내서 친구가 알아서 이걸 조합해서 의미를 추리해내게 하는가요? 사전에서 마구잡이로 단어들을 뽑아보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졸이 있는 문장 의미가 있는 문장을 보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근원 물질에 투영하고 싶을 때에도 역시 졸이 있는 문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서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으며 결코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시에서 나왔던 사람이 자신이 바라던 집을 구체적으로 그렸듯이 당신의 소망을 자세히 그려보세요. 바라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선언이 목적지인 한구를 가슴에 품 듯 소망하는 바의 뚜렷한 이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소망을 직시하세요. 소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키잡이가 나침반에서 눈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거나 자기 확신이나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묵상에 빠져들거나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깨닫고 간절히 원하여 마음속에서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여가 시간을 투입해서 마음속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은 따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집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서 마치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끌어들이듯 마음을 온통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면 이 책에 쓰인 지침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별 실속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서 정신적인 게으름 쉽게 살려는 아니함 따위를 이겨내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미지 생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열망도 강해질 것입니다.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하는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저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몽상가에 불과하며 몽상가에게는 성취에 필요한 원동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이미지 뒤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즉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식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굴의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 말이죠. 실제로 바라는 새 집이 생길 때까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세요. 원하는 것이 정말로 주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상상 속에서도 사용하세요. 마음속의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집중하고 이미지 안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마음속으로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태도를 확고히 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전에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바라던 것이 실제로 생겼을 때 감사할 것 같은 정도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실현되도록 창조의 힘에 촉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에게 그런 일을 매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망하는 영특함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음 이러한 소망들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잘 엮어보세요. 이렇게 체계화된 열망을 근원 물질에 각인 시키세요. 무형의 근원 물질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줄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각인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는 바를 달성하려는 목표와 비전을 굳건히 하고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그렇게 하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입으로 기도할 때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할 때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안식일을 갖고 그날만 신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 신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로 마련된 시간에만 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는 다음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해주는 것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자체가 곧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비전 그 비전의 창조력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 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 일단 비전이 확고히 형성된 후에는 그 비전의 현실화가 관건이 됩니다. 비전이 형성된 후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겨보세요. 새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 을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더 큰 여행계획을 세우세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갖게 된 듯 생각하고 말하세요. 어떤 환경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는지 상상해보고 늘 그 환경과 재정상태에 도달한 듯 여기면서 살아보세요. 하지만 몽상가 망상가들이 하듯 해서는 안됩니다. 상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상상을 실현시키고 야 말겠다는 목적의식을 견제하세요. 이러한 신념과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순한 몽상가가 구분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정 방식으로 일하라 생각은 창조력입니다. 즉 창조력이 발현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바로 생각입니다. 특정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실천은 등한시 한 채 생각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과학적 형이상학 사상가가 되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난팔에 당합니다.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자연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에서 곧바로 유를 창조해내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각 개인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산속 땅 아래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금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저절로 채굴되고 정제되고 20달러 금화가 된 후에 길을 따라 먼 거리를 굴러와서 당신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란 어떤 이는 당신을 위해서 금을 캐내고 또 어떤 이는 그 금을 당신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굴러들어오는 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모든 만물을 움직여서 그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원하는 것이 실제로 왔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의 적선으로 받아서도 안되고 훔쳐서도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것의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항상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미지화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굳은 목적 의식을 잃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거라는 식으로 신비주의나 미신적인 생각은 갖지 마세요. 이건 노력의 낭비이며 건전한 사고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는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품는 비전은 신념과 목적 의식을 통해서 무형의 근원 물질에 긍정적으로 각인됩니다. 무형의 근원 물질은 삶을 좀 더 충만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처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비전이 전달되면 창조력이 발현되는 정규 경로를 통해서 모든 창조의 힘을 가동하는데 그 방향은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이끌거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전과 목적 신념을 유지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방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라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획득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말에 담긴 참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던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보통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즉 당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의 것을 대가로 주어야 합니다. 전혀 노력도 하지 않는데 지갑이 요술 항아리 처럼 항상 돈으로 가득 차 있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든 무의식 적으로 든 자신의 욕망의 끈기와 힘으로 창조력을 가동시키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바라던 것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것은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지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일이 당신과 맞지 않는 맞지 않는다. 또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 일과 맞는 환경이 될 때까지 행동을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긴급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방책 따위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허비하지 마세요.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신에게는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음은 미래에 가 있으면서 행동만 현재한다면 분산되어 산만한 마음 상태로 행동이 취해짐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근원 물질의 창조적인 충동을 투영했더라도 그저 주저앉아 결과를 기다리면 안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세요. 현재 외에 다른 시간은 없으며 현재 외에 다른 시간이 생기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라면 바로 당장 시작하세요. 행동은 그게 무엇이든 바로 현재의 업무 환경에서 현재의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서 행동을 할 수 없고 미래에서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행동이란 바로 당신이 머무르는 현재의 이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제의 일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의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내일 할 일을 지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실제 닥치면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황당하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뀐 다음에 행동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행동으로 환경을 바꾸세요. 현재 환경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으로 옮아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견제하세요. 그러나 행동은 현재의 환경에서 취하세요.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비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뭔가 새롭거나 색다르거나 특이하거나 걸출한 것을 하려고 궁리하지 마세요. 아마 당분간은 당신의 행동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되풀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런 행동들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기 시작 해야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에게 맞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맞는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적합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슬퍼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시는 올바른 환경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잘못된 환경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올바른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잘못된 일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적합한 일을 찾은 자신의 이미지를 견제하세요. 그러한 일을 찾겠다는 목적 의식 그 일을 찾게 될 것이며 찾아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세요.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당장 행동하세요. 현재 하는 일을 더 나은 일을 찾는 발판 으로 현재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얻는 발판 으로 만드세요.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적합한 일에 대한 비전을 견지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고 행동을 특정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당신이 그 일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원하는 원하는 얻으려면 직장을 바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공허한 망상만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망상은 분명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라던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가지되 행동은 현재의 직업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전과 신념은 창조력을 움직여서 바라던 것을 얻게 해줍니다. 행동은 환경에 연관되어 있는 힘들을 움직여서 바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교훈 하나를 우리 목록에 추가하기로 합시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있고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근원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됩니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물질에 적용시켜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올마 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갖추고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획득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고수해야 합니다.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비전을 흐리거나 믿음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던 것이 막상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에 속한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서부터 바로 지금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의 근원이 되었던 책이고요. 또 래퍼 스윙스와 도끼의 추천 도서이기도 한데요.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자인 월러스 워틀슨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년 시절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술가로 성공하게 되었고 자기개발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슈페나워, 헤겔 등등 세계적인 철학가들의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하고 이 창조적 영상화의 기술을 삶에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책을 매개체로 해서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참 감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이 책 속의 모든 지혜들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흡수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저도 여러분도 지혜를 접하면 접할수록 점점 더 만족스럽고 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오늘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